어딨어? 만들어본다는 거예요. 그럼 각자 무슨 잡지인지 다 얘기하고 한 번씩 잡아보죠. 록경부는 무슨 잡지예요? 그냥 패션 잡지예요. 그럼 하나, 둘, 셋.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이거는 약간 쇼핑몰 사진인데. 두 센 거, 센 거요. 종환부는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. 어떤 잡지예요? 섹시와보 할까요? 섹시와보? 그래, 도전자입니다. 어딘가 할까요? 아무데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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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유자처럼 줘. 자,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택시와보. 택시와보. 자, 다섯. 흑진이 무슨 잡지? 시대들 발랄한 그. 파이팅.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택시와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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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시사 잡지. 하나, 둘, 셋. 택시와보. 택시와보. 저는 생활 잡지. 하나, 둘, 셋. 택시와보. 됐다. 저희는 똑같이 배분하고 있습니다.